자 여러분 이제 오늘 시사주제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세상에 미친 듯이 질줄하지 않습니까 이 오픈 ai 사회가 이제 gpt5 gpt5를 이제 아마 이번 달 말 정도 예상대로 라면 나올 것 같다 이런 보도가 나오네요. 왜 그런 걸 gpt4를 이미 다른 업체들이 다 이제 따라잡았기 때문에 엔스로픽 사이의 클로우드 구글의 제미나이 메타의 라마 미스트랄 ai의 미스트랄 ai는 여러분들 뭔지 모르겠네요. 등 오픈소스까지 일부 기능에서는 오픈 ai 사이 최신 모델인 gpt4o를 넘었다고 주장했다. 이게 뭐 불과 6 7개월 안에 다 이런 게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지난해에 오픈 ai 사회가 출시한 gpt4는 이전 모델인 gpt3와 비교하면 초등학생과 대학생 정도의 수준 차이였는데 그렇게 수준 차이를 내 가지고 gpt4o를 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쟁사들이 다 따라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 달 말에 출시될 것으로 예정되는 gpt5가 얼마나 파워풀하고 위력적인가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gpt5가 다시 대형 언어모델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혁신을 일으키려면 ai 에이전트의 기능이 크게 개선되게 되면 경쟁사를 압도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이 ai 에이전트는 복잡한 작업을 사람이 개입하지 않더라도 계획하고 실행하고 분석하고 수정하는 그런 기능을 이번에 gpt5에서 탑재할 수 있으면 그러면 경쟁사를 압도하고도 남음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네요. 또 한 가지는 텍스트뿐만 아니고 이런 시각이라든지 이런 멀티모델 기능의 대폭 확장으로 현실 세계까지 이해하는 모델이 등장할 수가 있으면 그러면 gpt5가 그런데 이제 최근 오픈 ai사가 내부적으로 공개한 스토베리라는 추론능력 고도화 작업들이 공개가 되면서 이제 오픈 ai사가 최신 대규모 언어모델을 출시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제 이 기사 보면서 주목한 것이 한 6개월 사이에 다 따라잡구나 얼마나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면 6개월 사이에 이런 대규모 언어모델에서 가장 앞서가는 오픈 ai사가 최신 모델을 냈는데도 6개월 정도에 다 따라잡을 수가 있으면 이 양반들이 완전히 목숨 걸고 띄우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며칠 전에 제가 소개해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한참 사업을 좀 잘하는 데가 페이스북으로 유명한 메타죠 휴가도 이릅니다 아주 순항 중이고 여기에 이제 저크버그가 창업자가 메타가 기존 모델인 3.1보다도 라마4 다음에 내일 출시할 최신 모델에서는 학습에 사용되는 그래픽 처리장친 gpu를 3.1보다 10배 더 투입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기사를 말씀을 드렸죠 10배를 더 투입하겠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nbdi의 gpu를 구매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샘 알트만 오픈 ai사의 창업자가 최 모델인 스토베리를 티징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gpt5 출시가 임박했다 이렇게 알렸네요 스토베리 모델이 그래서 얼마 전 사내에서 공개한 것으로 알려진 차세대 ai 모델인 스토베리를 떠올리는 사진을 게재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뭐 그런가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달 안에 출시할 것으로 예상됐다 여러분들 이런 거 보게 되면 반도체 칩을 얼마나 여러분들 사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사겠네요 반도체 칩을 지금 뭐 주식시장이 조금 반등했습니다만 많이 낮아졌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반도체 이렇게 여러분들 목숨 걸고 싸우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오픈 ai사가 gpt4 기반 모델을 출시한지 거의 17개월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 경쟁사인 엔스로픽 구글 메타 모두가 다 따라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미친 척이 투자를 하고 따라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주가가 올라야 되거든요 지금이 바닥이라는 거예요 거의 엔비디아가 103불 그다음에 엔비디아에 이어서 여러분들의 ai 반도체를 판매하는 amd라는 회사 134불 엄청나게 여러분 내려간 거죠 200불 대 넘었지 않습니까 70불 정도 내려간 거죠 이등업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반도체 사들을 다 모은 미국의 최대 반도체 섹스다 상장지수 펀드 smh 270불 대에서 280불 대에서 221불까지 내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경쟁사들 뛰는 걸 보게 되면 반도체 침체가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시사 주제를 제가 이제 오늘 마무리를 했는데 자 여기 이제 지금 동시 시청하시는 분들은 좋아요를 함께 눌러주시고 딱 절반 정도네요 좋아요를 눌러주신 분이 여러분께서 제가 이 방송을 매일 하는데 최소 6시간 최대 8시간 정도 투입해가지고 준비해서 방송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동시 시청하시게 되면 꼭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방송 들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자 여러분 이제 오늘 간단하게 강구 한번 하고 그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헤리티지님 말씀을 이해를 하겠는데 오늘 그 내용도 좀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개인이 갖고 있는 경험이 전부가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강 원장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한번 참조를 하세요 참조를 하시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강구 드릴 것은 이 서양 성교사들이 후기 조선 그리고 구한말대에 왔던 젊은 성교사들의 활동기를 감동적으로 정리정돈한 책이 이름 없이 삐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한번 참조하시고 또 여유가 있는 분들은 한번 구매해서 읽어보시면 굉장히 감동적일 겁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데는 이런 젊은이들의 희생과 헌신이 굉장히 우리가 복을 많이 받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엔 또 제가 쓴 이 애리조나 답사기 미국에서도 애리조나는 좀 매력적인 장소는 좀 덥기는 하지만 애리조나의 좀 주요한 장소들 요즘엔 제가 여행을 못 다니지만 애리조나 답사기만 할 때도 한참 여행을 많이 다닐 테니까 모든 게 한 철이 있지 않습니까 애리조나의 구석구석 여러분들 담방한 기록기였으니까 여러분께서 관심을 한번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